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외국어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차승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일본 문화 과목의 수업과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차례로 진행을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 외국어 계열 과목이잖아요. 일본 문화가. 일본 문화 과목이 어떻게 실제로 수업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아마 일반고에서 일본어 회화 1하고 같이 일본 문화 과목이 또 빈번하게 개설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하면서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수업이 어떤 게 있을까 구상을 했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비슷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저희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외국어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1학년이 7단이 7단이 2학년도 7시간 3학년은 무려 8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어과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과에서도 제2선택 과목으로 중국어랑 일본어를 학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과 학생들 중에서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들을 영일과라고 또 따로 부르는데요. 이 학생들도 1학년 때 4단이 2학년 때 4단이 3학년 때 무려 6단이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각 학기의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 이수로 주당 7시간 8시간을 수업하고 있어요. 1학년은 1학기 전공 기초 일본어, 2학기 일본어 회화 1, 2학년 1학기는 일본어 독해와 장문 1, 일본어 회화 2. 3학년 1학기에 일본 문화가 편성이 되어 있고 3학년 2학기에 일본어 독해와 장문 2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과목을 집중 이수로 엄청난 시간 동안 학습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본어과 2개 반하고 영일과 1개 반인데요. 영일과가 16명이고 일본어과 학생들이 25명씩 50명입니다. 지금 3학년 학생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일과가 24%, 일본어과 76%, 그중에 5명 중에 1명 정도가 남학생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학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문화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과목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문화의 교육과정은 이렇게 2015 개정 교육과정 속에 일본어 관련 과목이 9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교과 생활교양교과군의 제1외국어로서 일본어 1, 2가 있어서 이게 일반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 1이라고 해서 외국어 계열로서 아까 저희 학교에 편성되어 있는 6개의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겨냥해서 전문교과 2의 기초 과목으로 관광일본어가 있는데 그중에 일본 문화 과목은 여기쯤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문화 과목의 성취 기준은 이렇게 6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중에 12, 1문, 010, 1은 일본인의 언어, 비언어, 문화 등을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그리고 0106이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이거고 나머지 2, 3, 4, 5번이 일본의 개관, 일상생활문화, 전통문화, 대충문화, 예술문화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련된 글을 읽고 주제를 찾거나 내용을 요약하고 조사하여서 정리하고 조사하여서 발표, 토론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입니다. 교과서는 이렇게 생긴 교과서가 딱 한 권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서인데요. 전문 계열 교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겨서 차례를 좀 보시면 1단원 지리와 풍토부터 13단원 교통문화까지 총 1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제가 타이핑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이전까지의 일본 문화 교재나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일본의 전통문화에서 탈피해서 일본의 언어 행동 문화를 비중 있게 다룬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고 탐구,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한번 일본 문화 교과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있으세요? 다들 있으신가 봐요.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겼고 두껍지는 않은 교과서예요. 한 200페이지 정도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 13개 단원을 좀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지리와 풍토부터 지역 문화까지는 이렇게 역사와 지리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언어생활 문화부터 9단원의 비언어 행동 문화까지는 언어 문화로 크게 또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단원의 사회 문화부터 교통사정까지는 큰 카테고리인 사회 문화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언어 문화 쪽에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교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구성을 또 좀 불러드릴게요.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또 한번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해봤습니다. 단원의 흐름은 첫 번째 페이지는 에데미르 키와도라고 해서 학습 목표를 도입하는 단계고 주제와 관련된 일러스트 자료를 제시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페이지입니다.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는데 본문이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한국어 줄골로 총 8페이지, 4페이지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비언어 행동이란 또 메러비안의 법칙 뭐 이렇게 문화 관련된 용어들을 사진과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래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뭐 크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욘대미오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금 호메라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잠깐 읽어보면 호메오와 다레까니코 이데키나한다야 이겡오츠다에르, 겡오코 또 대기사래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일주일에 7, 8시간씩 2년을 학습한 학습자들도 여기 나와 있는 한자를 윤할류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한자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려운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에도 좋을 법한 그렇게 그런 비율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원별로, 13개 단원별로 한 3, 4개 정도씩만 있어서 약 40개의 용어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서 저는 제가 공부할 때도 이 책을 좀 넘겨보곤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보면 하나시때미오라고 하는 한쪽짜리 페이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차트나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시각적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들 스스로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또 한 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10개 정도의 과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단원별로 약때미오라고 하는 코너인데 교사와 학생이 함께 손쉽게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제 과제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 개시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일본어 감사 표현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설명할 수 있는지 논술형으로 시험 볼 때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 카이템이오라고 하는 한 페이지가 있는데 학습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해 가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본어 교사로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3년 동안 근무했고 올해가 4년째거든요. 근무하면서 외국어 교과서로 개발된 6권의 교재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고에서 학습하는 일본어 1교과서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내용이 많고 또 이제 검민정을 거치지 않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 편이에요. 보신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겠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교과서 외에 다른 수업 자료들이 없잖아요. CD도 없고 DVD 없고 해설서, 지도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시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긴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이 일본 문화 교과서는 그나마 일반고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로 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이 좀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도의 해설서나 자료가 없어도 수업하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업 구상의 고려사항입니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하고 있긴 하잖아요. 하지만 본질을 또 따져보면 수업의 내용을 또 각종 이제 화려한 툴에 맞춰간다기보다는 그 툴을 가지고 우리의 교과 내용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지 이거를 고려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우선순위라고 하면 저도 성장하고 저도 뭔가 재미있게 성장할 수 있고 발표자 청중도 뭔가 배웠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뭔가 하나는 배웠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수업을 마련해보고자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생기부 써줘야 되니까 진로연계 학습자들의 관심 분야 및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구상을 했고요. 저희 고3 학생들이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 굉장히 마음이 급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학습 부담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수업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 아니라 100% 수업시간에 다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투입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평가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또 다음과 같아요. 아까 나왔던 성취기준 6개 중에서 4가지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조사해서 토론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게끔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처음 2시간은요. 교과서를 펼쳐놓고 교과서를 통독하게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발표 세부 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2시간 동안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동안에는 발표문을 만드는 시간을 주는데 첫 번째는 교과서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하면서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준비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자료 조사를 하면서 발표문을 꼼꼼하게 작성해 나갈 수 있게 시간을 주고 저는 그 시간 동안 문서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보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시간이 흐른 다음에 1시간 동안은 동료의 발표문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또 따로 1시간을 마련을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시간에 2명 정도 10분가량 발표를 하면서 서로 평가를 받고 발표를 진행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를 하고 기록을 해 줍니다. 수업에 활용하는 도구들은요.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구글 3종 세트에다가 구글 클래스룸이에요. 저희 학교는 각 학생한테 해마다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거든요. 모든 수업에서 이 아이디를 활용하고 있고 모든 수업이 다 클래스룸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또 저는 지나치게 또 많은 툴을 사용해서 학습자들에게 가입이나 활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구글을 기반으로 해서 쉽게 연동이 가능한 도구만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은 수업 진행의 핵심이고요. 실제 교실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클래스룸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또 구글 시트는 나와 동료의 일정과 주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요. 구글 문서와 슬라이드는 개인 작업 공간이자 교사와 동료와의 협업을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수업의 실제 장면입니다. 저는 아까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요. 첫 번째로 공지사항 안내하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또 진행할 때 여기다가 진행 과정을 또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과 대회가 학년별로 두 개씩 있는데요. 아직 남아있어요. 대회 안내도 여기다가 하고 수업 자료로 올려놓기도 하고요. 저희 또 원어민 선생님이랑 코티칭 할 때는 원어민 선생님도 이 클래스룸의 교사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과 협업할 때도 스트림을 활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하나씩 더 살펴볼게요. 공지사항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먼저 3월 첫 번째 주에는 수업 어떻게 나갈 건지 수업 내용을 안내하고 배움일지도 게시를 해서 학생들이 꾸준히 배움일지를 작성한 다음에 학기 말에 제출할 수 있게끔 기한을 학기 초에 설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가입이 필요한 툴들이 있잖아요. 저는 또 클래스카드도 사용을 하거든요. 클래스카드를 가입 안내하고 이제 수업 때 이걸 보면서 한 명 한 명씩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지막에 소개하기로 했던 그 일본 문화 체험 수업 같은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독서활동 제출하는 것도 여기로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있는 거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코너별로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화분석 발표 주제 및 일정부터 시작해서 발표문을 만들고 상호 피드백을 안내하고 상호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여러 군데서 헤매지 않고 여기에 모여오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본어과 대회는 크게 또 두 개가 있는데요.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회거든요. 한일 문화 칼럼 쓰기 대회 안내해서 출품도 여기다 하고 수상자 명단도 여기에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회가 이제 6월에 실시될 거라서 서평쓰기 대회 실시를 또 안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회도 안내하고요. 이렇게 수업 자료를 또 탑재하기도 합니다. 일본 문화 교과서를 가지고 발표 수업도 진행을 하지만 저희 EBS 수능 특강으로 또 진도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텍스트 문서나 파일들을 업로드해 두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사로서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수업에 들어와 있어서 원어민 선생님이 읽을 시들 같은 것들 여기에 업로드해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게 같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과 협업할 때는 또 스트림을 활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교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수업에는 자료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대신 스트림에는 학생들이 자료를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것을 다운받아서 읽고 그 아래 댓글을 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발표문을 만든 것을 PDF로 전환을 해서 변환을 해서 여기 업로드를 하면 이렇게 친구들이 그것을 읽고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련하고자 했던 수업은 문화 내용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발표 시간을 10분 내외로 준비하도록 안내를 했고 일본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것들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발표 언어는 한국어로 해서 학생들 부담을 좀 줄여줬어요. 교재도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발표도 한국어로 10분 정도 그래서 이 스프레드 시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기 이름이 쭉 적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발표 날짜를 작년에는 제가 이 발표 날짜를 학생들 스스로 자기 일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학기는 앞번호부터 2학기는 뒷번호부터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제가 발표할 날짜들을 정해주었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이제 1대1로 바꿔서 저한테 오도록 했고요. 나머지 주제와 관련 단원, 교과서와 연계가 있어야 되니까 관련 단원도 쓰게 했고 간단한 주제와 상세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적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이게 실제의 링크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주제를 이렇게 큰 카테고리에서 설정할 수 있게 준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 맨 끝으로 가면은 사전 검토를 해야 할 친구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자기 발표문만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친구들이 발표문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 이 두 명의 친구의 발표문도 읽고 오류를 수정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피드백 시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하겠지만 이렇게 시트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아까 그 시트예요. 이름 가린다고 가렸는데 가니까 다시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 문화 발표문을 다시 안내합니다. 발표는 수행평가, 20점짜리 수행평가입니다. 주제 선정부터 발표문 작성, 코멘트 반영 및 수정, 발표 및 최종 제출까지 매 시간의 진행사항이 기록되고 점수화됩니다. 이렇게 먼저 안내를 하고요. 반드시 제시된 구글 문서 양식 또는 양식의 내용이 포함된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부담을 줄여주려고 고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자유로 열어놓으면 학생들의 격차가 되게 굉장히 심해지고 다른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화려한 발표문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내용이 풍부할지라도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덜 화려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제한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고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할 친구들은 총 발표 시간 10분이니까 1분 내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했습니다. 발표문이 또 완성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PDF로 전환해서 다운로드 받은 결과물을 스트림에 게시해서 동료와 교사의 피드백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발표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발표문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논문 같기도 하고 학생들이 대학생이 될 거니까 대학생이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셈치고 발표문, 소논문, 보고서, 만드는 양식을 가급적이면 준수할 수 있게끔 고안을 했는데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제목, 소제목, 그리고 본문입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요. 참고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정직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참고 문헌을 게시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안내했습니다. 주제 선정의 이유도 말 또는 글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요것도 클릭해 보시면 여기도 이런 템플릿을 마련해 놓은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크게 보이죠? 이렇게 하면. 참고 문헌 종류가 학생들이 이제 고3 학생들이다 보니까 약간 도서관에 가서 글을 읽거나 논문을 찾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 이제 논문 검색 사이트, 물론 논문이라는 단어가 생기부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인터넷 기사나 논문들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글들도 활용해서 어떻게 게재할 수 있는지 마련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친구가 발표한 발표문의 작성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구글 문서가 일단은 기본이에요. 문서는 꼭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발표할 때 PPT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PPT도 만들어도 된다. 대신 이거에 대한 가산점은 없다라고 안내를 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또 만드는 걸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준비해 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출하고 이거는 발표 때 사용하고 이것도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친구 이름이 보이는데 이렇게 친구의 발표문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 하면 구글 클래스룸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표절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표절 검사를 저는 반드시 시행을 합니다. 이게 점수화가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에서 이 글을 가지고 왔는지 주로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웹에서 일치하는 항목이 9건이 검색이 되는데 그중에 3가지 중에 6개의 항목은 여기에서 나왔대요. 보시면 이 글의 출처가 일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글이잖아요. 이 글이 이 친구의 발표문 참고 문헌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무렇게나 긁어온 글인지 아니면 정말 당당하게 나는 인용을 한 건지 요즘에 이런 정직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되잖아요. 글을 화려하게 쓰는 것보다 정직하게 내 것으로 소화했는지 빌려온 건지를 표기할 수 있게 보시면 아까 이 글이 일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이렇게 시작하는 제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본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글을 실제로 이 학생이 가지고 왔다고 표기를 했어요. 나머지 3가지 링크도 다 여기에 나와 있어서 이 학생은 표절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건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 발표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 클래스룸의 좋은 점은 약간 저런 것들인 것 같아요. 원본성 검사도 할 수 있고 좋은 점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그런 점을 좀 높게 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발표문 상호 피드백을 안내할 차례입니다. 구글문서, 슬라이드 등 자기가 이제 3시간에 거쳐서 만들었던 슬라이드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수업 시간 시작과 동시에 스트림에 업로드를 하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만 반드시 업로드를 하게 해야 해요. 그 작성한 문서도 수업 시간에 완성이 됐는지 바로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완성 단계를 체크해서 평가 매 시간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링크에 보셨듯이 자기가 코멘트할 친구의 발표문 두 건이잖아요. 보통 한 5, 6페이지 정도 발표문이거든요. 10분 내에 발표라서 꼼꼼히 읽은 다음에 검토 의견을 댓글로 올리도록 합니다. 코멘트 내용은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데요. 좋은 점만 세 가지 쓸 수 없고 좋은 점 썼으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쓰고 추가가 필요한 부분, 나의 의견도 적어주고 오타와 오류 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아까 스트림에 하나를 캡처해 온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가 자기가 만든 문서와 슬라이드를 올렸고 이 친구가 한국과 일본의 지역 캐릭터 비교라는 발표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난 발표 자료를 만든 것 같다. 이렇게 장점을 하나 적어주고요. 워드 자료의 그림 크기를 조금 줄인다면 좋을 것 같다. 자기의 수정 의견을 적어줬고 PPT에 나와 있는 고양고양이 부분에 이렇게 자기의 의견들, 수정할 부분들을 적어서 적어주면 이 친구가, 글을 올린 친구가 이 내용을 반영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 발표일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과제의 비공개 댓글로 씁니다. 오타가 있어요. 애들. 이렇게 호카이도를 흑가이도라고 쓰는 친구가 있어서 발견했고 7쪽 슬라이드 링크에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링크에 봤더니 올해 버전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의견도 제가 제시를 했고 발표를 잘 해주길 바란다는 해주면 이제 학생들이 잘 준비해서 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잘 준비해 와요. 점수를 깎을 수 있는 부분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제가 제출해 준 양식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발표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10분 내에 발표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내용이 부족한 친구들은 5분 정도로 발표가 끝난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시 준비한 학생들일 경우에 발표 내용이 조금 부족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발표 장면이에요. 발표들은 다들 워낙 선수들이라서 우리 요즘 친구들은 발표하는 데 별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남들 앞에 발표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학생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과제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외고에도 있고 일반고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저는 이제 평가와 기록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 상호평가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발표를 들으면서 친구들 서로서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양식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학생들 전체 리스트를 이렇게 놓고 발표 원고에 6점, 발표 태도에 6점이라고 해서 이거 제가 평가하는 표랑 똑같은 표거든요. 학생들도 발표 원고에서 내용 3점, 구성 3점, 발표 태도에서 예절 3점과 소통 3점 이렇게 해서 총점 이렇게 낼 수 있게 하는데 이 점수를 제가 학생들의 점수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반영을 합니다. 이걸 그럼 왜 진행을 하냐 하면 발표를 들으면서 성자로서 또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히 일본 음식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일본 음식과 중국, 우리나라의 똑같은 음식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어서 더 재미있게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등등 이렇게 시간시간별로 배운 내용들을 학생들이 잘 알 수 있게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뭘 배웠는지 알 수 있게끔 하고요. 발표가 하루에 2명씩 10분 정도니까는 20분 정도는 발표가 끝나거든요. 굉장히 근데 또 오래 걸리기는 해요. 저희가 일주일에 2시간씩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 3월, 4월, 5월 초까지 발표를 했어요. 5월 초까지 발표를 해서 지금은 이제 이 수업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제출하는 단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뭘 배우고 친구들이 어떤 주제를 발표를 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서 이 과정은 좀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름이 나와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록한 예요. 생기부에 들어가는 분량인데요. 이 앞부분이 이제 친구들이 발표했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미디어 믹스를 통한 일본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함. 온라인 게임에서 카드 게임이나 만화로 파생되어가는 현상을 소개해서 성중의 흥미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관한 유익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의 만함. 그분들의 발표문을 사전에 읽고 수정 및 보완 의견을 제시하여 발표 수업의 수준을 제고하고 발표를 들이는 상호평가의 성실이 임함. 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한 최소한 8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이루어진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 생기부의 내용도 짧지 않게 한 두 줄이 아니라 굉장히 긴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는 편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이렇게 수업 내용들도 그 뒤에 이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문화 발표 수업 주제예요. 발표 내용이에요. 시험이 끝나고 5월, 4월 말이 시험이 끝났거든요. 5월 첫째 주 연휴도 시작되기 직전이고 약간 분위기가 안 잡히는 그 시간에 저는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는지 일본 문화 체험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물론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더 멋지게 진행하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여기 키워드예요. 저는 5월이잖아요. 일본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날들이 있는데 마침 또 5월이 되면서 5월이 우리나라에서는 감사의 달이니까 일본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또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그런 소품을 또 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어 시간이니까 일본어로 좋은 글귀도 거기에 하나씩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간식이 빠지면 안 되겠죠. 간식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여기도 모성취 기준을 키워넣긴 했지만 가장 여기서의 중요한 요소는 누구나 편하게 부담 없이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그리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도 그럼 그 자리라도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음 가볍게 준비를 했습니다. 치유의 카페라는 코너를 만들어서요. 사전에 메뉴를 주문 받습니다. 이런 거는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요. 그리고 소품도 미리 선정할 수 있게끔 이것도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주문을 받습니다. 소품 종류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음료를 마시면서 이 주문을 받고 서빙할 도우미도 미리 선정을 해놓고요. 소품을 제작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기의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와 기록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는 간단하게 클래스룸 이용하고 시트랑 패들렛 정도만 이용을 합니다. 2021년도 작년에도 제가 일본 문화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학교에 이런 풍경을 사놓은 게 여유가 있어서 풍경 만들기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내년에도 3학년을 맞겠다라는 게 확정이 된 다음에 부랴부랴 미리미리 좀 샀습니다. 이렇게 파우치랑 부채랑 그다음에 이거 시계 이거는 이제 한 4, 5천 원 정도 하지만 나머지는 천 원 이하거든요. 개당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하실 수 있어요. 풍경 가격은 한 3천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도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이 세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소품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학생들 이름을 적어놓고 물품 뭐 고를 건지 뭘 그릴 건지 뭐라고 쓸 건지 이런 소품과 해당 그림과 문구를 선택한 이유는 뭔지 완성품은 어떻게 했는지 한 줄 활동 소감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한두 시간에 거쳐서 이루어진 수업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을지를 친구들이 좀 구상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좋은 글귀 예시를 또 제공을 하거든요. 이 글귀를 만드는 데 제가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선생님들께 자세히 공유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일본어로 좋은 문구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책을 저는 사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께 시인을 한 명 추천을 받았고 명언이 있는 사이트를 좀 찾아봐서 이렇게 짧은 시, 이렇게 마음을 좀 울릴 수 있고 뭔가 나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 그거를 좀 찾아봤고요. 이 아래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는 세계 유명인들의 명언들 스윙스피어와 괴테, 채플린, 마더 테레사 등의 위인들이 남긴 명언들을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활동을 할 때 나누어주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으면 요거를 활용해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너희가 더 좋아하는 문구가 있으면 그걸 일본어로 바꿔도 되고 일본어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활용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 아이다 미츠오, 요 5를 쓰는 시인이거든요. 아이다 미츠오라는 시인은 이미 생존 시인은 아닌데요. 여기 이렇게 짧은 글기로 이렇게 시를 많이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요 링크도 한번 또 나중에 좀 이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 많은 시들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 멋지지 않나요? 평생 공부, 평생 청춘 이슈 뱅교, 이슈 세이션 이런 것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마이니치 스코시 주스 소리가 나까나까되기는 나나 이런 것들 뭔가 자기가 반성이 되는 문구들 적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유명인들의 문구들은 이런 것들 입니다. 혹시 요것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기 링크도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시면요. 예, 지금 들어가면 바로 공유가 안되니까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명업 모음집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러면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줘요. 이것도 이제 거기 클래스룸에 올려뒀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아서 친구들이 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있어요. 아나타느 고꼬로가 키레이 다까라 난데모 키레이니 미에른다나 이런 것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여기 링크 들어가 보면요. 클릭해보면 보이시죠? 미츠오노 색깔이라고 해서 이런 글귀가 저 이걸 보고 쓴 거예요. 옮겨서 타이핑한 거예요. 여기 다 읽어보고 학생들이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글들 찾아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읽기 어려 보이는데 찾아보면 또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시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쓰면 또 예쁘니까 학생들한테 보여줘도 좋고요.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 학생들에게 이렇게 메뉴 주문을 안내를 합니다. 여기다 주문을 해라. SNFL은 저희 학교 약자거든요. 일본어 수업 치유의 카페라고 해서 마차 라떼, 미르크티, 이로하스 여기 있죠? 우롱차도 있네요. 이렇게 메뉴 몇 개 이렇게 페트병이에요. 사다 놓고 한 잔씩 준다. 이거 원래 이렇게 비싼데 그날 공짜로 준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미리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작품을 완성을 합니다. 남학생들도 굉장히 진지하게 색칠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이 사진은 당연히 풍경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든 작품은 올해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친구들이 만들고 글귀를 쓴 작품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잘 안 보여서 한번 패들렛에 크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2반은 시간이 많아가지고 두 개씩 골라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여기에 이제 할머니께 드릴 간단한 문구를 쓴 학생들도 있고 일본어 글자만으로 이렇게 많이 채운 학생들도 보이죠. 그리고 연예인을 그려서 가타카나로 그 연예인의 이름을 써서 친구에게 선물해 준 학생도 있고요. 뭔지 알 수 없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것들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일본어를 이용해서 멋진 작품들을 완성했고 또 의미 있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 선물해 줄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수업이었다라고 표현해 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파우치의 그림을 그릴 때는요. 패브릭 마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네임펜이나 이런 유성 마카로 하면은 번지고 별로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패브릭 마카를 좀 파실 필요가 있고 부채 그린다든지 우드 시계를 색칠할 때는 일반 사인펜이나 유성 매직도 얼마든지 가능해서 좋네요. 또 마침 저희 기숙사에 시계를 다 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계를 많이 골라가지고 기숙사 방에 걸어놓겠다 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일본어과 이아시노 카페 치유의 카페 행사에서 카페 운영자 역할을 맡아서 일본의 인기 음료 및 차를 소개하고 직접 제작과 서빙을 하며 각종 평가와 입시 준비에 지친 그부들을 덕려하고 위로함 이 친구가 사실 교사 지망생이었거든요. 근데 소감에다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소감에다가 선생님께서 이 수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은혜 선하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 소감을 보고 저는 또 이렇게 써줬죠.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하면서도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교사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였으며 자신도 사회인으로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함. 학생이 소감문을 보고 저도 학생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이 친구 교사가 꾸민 건 알고 있었지만 혹시 교대 못 갈까 봐 사대 못 갈까 봐 거기다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고 이 정도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소품 만들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연중 행사 및 계절별 풍습을 학습한 후 여름을 떠올리는 물건 만들기 활동으로 후우린을 제작함 유리의 벚꽃을 그려놓고 단작구의 괴태의 명언인 자기 자신을 믿어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라는 문구를 일본어로 킬리그라피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완성하여 평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던 분에게 선물함 이렇게 또 마련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준비하고 실시했던 수업과 기록들이거든요. 오늘 또 제 수업을 공유를 하면서 일본어 1수업의 일부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온전히 일본 문화 수업인 거잖아요. 그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좀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또 그러면서도 저와 학생들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수업을 마련해 보고자 했고 저는 또 학생들한테 관심 있는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방법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학생들이 또 대학생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그 과정을 또 평가를 하고 기록하기 쉽도록 큰 틀을 마련하는 데 일단 좀 주안점을 뒀거든요. 또 선생님들께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여러 가지 소개해 보고자 했습니다. 클리스 카드가 이렇게 생긴 사이트이고요.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로그인 진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3학년 1반, 2반, 0일과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 준비해놨는데요. 한 학교당 3명의 선생님 여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성함이 나와 있는데 한 학교당 3명의 선생님만 인증을 하면 되는데 그냥 옆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여기 회원 가입해서 학교 이름만 지정해줘 라고 3명만 해주면 제가 이제 학교 가입자로서 쓸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기본어의 983개인가 그렇거든요. 기본어의를 이제 아행, 카행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놨어요. 이 세트를 제가 공유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검색하시면 또 쓰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외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진짜 수능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으신 선생님들 아니면 또 교과서별로 이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길벗이면 길벗, 미랜이면 미랜, 일과 단어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거든요. 세트를 만들어두면 학생들이 수업을 해요. 이거 누르면 수업이 나오나? 한번 가볼게요. 들어보면 이렇게 학습할 수 있어요. 암기학습, 리콜학습, 스펠학습 이렇게 3단계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 가면 지금 소리가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공유 안에서 아마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얘가 일본어로 읽어줘요. 일본어로 아이스크림, 아이사츠 이렇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한자랑 같이 일본어 볼 수 있고 10개씩 묶여 있어서 이게 100개짜리라서 좀 구간이 많은데 한 단계씩 학습하고 나면은 이 아래에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화면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테스트 할 수 있거든요.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시행하고 이제 고르는 거예요. 답이 어디 갔나? 뭐 이런 식으로 고르고 나면은 학생들이 아이고 그만 점수가 매겨져요. 점수가 매겨지면 저는 그 점수를 보고 이 학생들이 이 부분을, 이 구간을 학습했는지 평가를 또 하죠. 저는 이거를 사실 시행평가에도 넣습니다. 근데 되게 기준을 완화해서 70점만 넘으면 70점만 넘으면 그냥 뭐 다 한 걸로 쳐서 학습을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클래스 카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배움일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움일지는 같은 데로 또 들어가야 되네요. 배움일지는 저의 수업에 들어가시면 작년거부터 막 쌓여있는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수업에 아까 공지사항이었죠. 공지사항에 배움일지를 이렇게 얹어놔요. 배움일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구글 문서로 제가 또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단호시, 미용구, 각슈, 나이아리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학생들이 뭐 며칠에 어떤 내용을 학습했는지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뭘 배웠는지 기록을 해두면 학기 말에 한 번만 제출을 받아요. 매시간 받았던 것들은 말고 이제 제가 안 들어가고 원어민 선생님이 들어가시는 수업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수업하고 배웠는지를 적어두면 성실하게 써준 아이들은 제가 생기부에 철저하게 반영을 하고요. 아까처럼 여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써있어요. 학기 말까지 매시간 써달라고 했지만 매시간 쓰는 학생들 많이 없고 학기 말에 거의 몰아서 쓰더라고요. 낙감으로 한 선생님 수업도 여기에 같이 메모해 주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셨는지 알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셔서 한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